어디가? 어디가? 안 좋다 1점 천하에 못해 맛본 아니야? 뭐야? 잠깐 잡을게 잊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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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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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개 남고 끝났어요 오면 지금 만원 맞춤 한 번 보이죠 와 한 번 보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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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나 다행히 내가 한 번 보기 좋은데 한 번 보기 좋은데 히니루가 있거든 히니루가 있거든 히니루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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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가 힘없다. 왜 딱 힘없는거야. 힘을 그만 줘. 가자. 쿠션. 밀어. 어? 죽었다. 땅대 났어. 도둑에서 두개 됐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쓸데 안 쳤는데. 아, 진짜 신혜인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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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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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런 일은 없잖아 없잖아 승훈이가 5개 빼고 내꺼야 이거 근데 가스 많으면 새거 쳐다봐 쳐다봐 작게 먹어 기가 막히고 쳤는데 앞에 5개 남았는데 진심으로 들어오면 끝난거 아니야 끝났다 잘래 잘래 아유 잘 치다가 뭐가 안되 그만 잘 치다가 공이 너무 까지 와야되는데 최대한 짧게 떨어지는 공인데 그렇게 맞췄다는건 편안하게 칠 수도 있는데 이해는 못하겠네 그냥 편안하게 칠 수도 있는데 흔들리는게 있다 심지어 지금 고민을 대기합니다 상탐 좀 뽑고 받았는데 2시간짜리 안되잖아 어떻게 그냥 놔둬하면 마음먹고 지금 40시간씩 다 마음먹어봐 그 집에 몇시 들어갔는데 몇시 들어갔는데 마음먹어서 몇시에 집에가 없어 몇시 들어갔을 때 도착한게 어딜가 가고